예예 좋아 난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인사부터 할게요 유하 자 오늘 볼 게임 하나코 나는 몰랐는데 무슨 일본에 있는 화장실 귀신 이름이래요 근데 여기 배경이 제가 알기로 학교인가? 이럴 거예요 학교 이거 편의점 공포게임에서 만든 하나코라는 공포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곰준의 매니저님이 편집자님이 편집자 겸 매니저 겸 내 친구 겸 건강 상담 겸 악녀 개인 간호사 겸 이거 막 하시는 곰준의 님이 영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해석 못하는 것들은 다 해석해 줄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뉴게임 오케이 악녀 악녀 진짜 뭐 존나 무섭게도 생겼네 정말 루메 에리? 너네 안가? 같이 가자 야 너 뭐야 말이라도 해봐 어?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의식을 하면 되는 거지?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존재하면 안 돼 그 여자 귀신이 아 누굴 저주한다는 거야 우리? 오 얘 쫓아온다 어머 어머 오 씨 얘들아 얘들아 잘 와야 돼 너네가 제일 귀신 같다 야 빨리 와 뒤지고 싶니? 빨리빨리 하자 여기가 여기야? 3층? 너무 깜깜한데? 아 아 제발 누구냐? 의자 증실 너가 들어와 아 나 못해 아 병신아 너가 해 아 다 들어와 주는구나 그래도 뭐야 뭘 해야 될까 돈다 기다린다 돌아? 왜 미친놈이야? 돌아 뭐지? 왜 도는 거지? 왜 도는 거지? 의식 뭐 이렇게 애들한테 어? 어 세 놓고 세 번 하나코상 같이 놀자 진짜? 야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? 나 뭐해 나 안 조여지는데 버그? 야 같이 가 시바일 야 같이 가 미안 미안 진짜 미안 내가 잘못됐다 너 얼굴에 괜찮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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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아 나버리고 다 넘어갔어 개새끼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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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존나 무서워 돈은 왜 자꾸 들고 있는 거지? 아 여기 주변에 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네 아 여기 주변에 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네 금이라고 속삭이는 게 불리는 거 같아 돈? 돈 내라고? 시발? 기다려봐 돈 하나 내볼까? 아 세이브? 아 세이브? 코인 하나 하나 세이브 하나구나 세이브 하나 세이브 했네 이거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게 누구야? 방문객? 조심해 아 주변을 떠나는 게 느껴진대 하나코가 너를 환영해 넌 뭔데? 어 뭔가 싶었네 수영목이구나 어 키다 이건 뭔 키야 어 나이스 전기실 키 어 없어졌다 아 깜짝이야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꺼져 꺼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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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꺼져 키키 병신? 키키 병신? 키키 병신? 야 이거 죽던 거냐? 이게 누가 병신이지? 하아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미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하세요 하세요 왜들 얘기해 하는 거 여보도 챙기고? 어.. 야..잠깐만 어어.. 이거 아니에요? 야 너 그거.. 나..나 가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. 적당히 죽어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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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업데이트 되면서 배터리를 줄였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줄인 게 아니고 없는 거잖아 이건 없다고 해야지 이걸 왜 줄인다고 그래 근데 세이브는 어떻게 하라고? 세이브는 동전 두개 정도면 어떻게 게임하라고? 오! 오케이 나이스! 야! 드디어 1층 끊어! 드디어 1층 언제 시작했다? 나 이제 올라왔다? 알고 있어? 그거? 친구야? 나 이제 올라왔어! 나 이제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진짜! 야! 야! 진짜 이렇게! 나 진짜! 야! 이건 아니지! 상소독이 없어! 제발! 오! 설마 저게 뭐지? 시에 했는데 시에.. 아 주셨구나.. 아아! 진짜! 안 하면! 하하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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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정서 세이브를 너무 안 주잖아 이거 제가 여기까지 세이브를 해 놓고 올게 그거 다 깨고 세이브 하고 올게 2층 아줌마게 그래 현금을 차려줄게 내가 시발 결제 시스템을 줘 개새끼들아 세이브 할게 내가 시발 하하하하 alto 음 음 음 으 푸